아... 스타킹 신은 학생은 정말 보기 힘들었는데, 밖에서요. 다른 의미는 없고, 이 나라 사람들이 스타킹을 잘 안 신는데 비싸서 대체적으로 그냥 맨스 아래 치마를 입거나 신발을 신는데 이 학생은 패션 감각이 아주 좋네요. 학생인가요? 일반인인가요? 머리에 선글라스를 두고 자, 여기 학생들은 학교 댄스팀인 것 같아요. 댄스팀? 구경하는 사람인가요? 아니면 동료들인가요? 친구들인가? 동료들인가요? 얘네 둘은 놀러온건지, 정수로 온건지 모르겠네요. 앰프를 이렇게 가져왔네요. 팝핀을 추는 것 같은데? 팝핀을 추는 것 같은데? 오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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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이고 부끄러워, 혓바닥 내밀고. 와! 오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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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매일 일정입니다. 아! 하하하하 다음 시간에? 제일 좋은 시간에? 여기 멜민절에? 멜민절에? 몇번에? 얼마나? 매일? 하루종일? 컷이나 학생분? 몇번에? 인생분에? 몇번에? 댄싱댄스? 핀아이의 모든 일을 하고? 핀아이의 모든 일을 하고? 무엇을 원하는지? 그 이름은 Pinoe의 무엇을 원하는지? 아, 진짜? Q&A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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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한 한 한 한 한 한 한